민주씨의 안녕하세요 곰돌이 그림 잘 그렸습니다 곰돌이 그림 잘 그렸더라구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Look at the boat It's fast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It's slow Look at the jet It's fast 와우 잠깐만 조금 설명할게 자, Look at the boat의 뜻은 그 배를 꼬아라 이런 뜻인데 상대방한테 뭐하는 표현 헤어죽 헤어죽 부탁하는 표현이죠 Look at the boat 을 부자 무슨 시에요? 파자 앉으라고 부탁하는 문장이 뭐 같더라 일어서세요 스탠드업 혹시 이거 어려운데 이거 기억하는지 보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리 없어요 어 어 이거 꼭 빠질거야 야 김도어 너 빨리해 어 이거야 뭐였더라 raise your 그렇지 hand please raise your hand 자 여기 C의 뜻은 안다 스탠드의 뜻은 서다 뭘 얘기할게 raise의 뜻은 들다 처음보다 무슨 C로 시작하고 있어 하다 C로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뭐할때 그렇죠 배를 좀 보라고 부탁하는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s best의 뜻은 빠르다 그러면 its는 뭐해 줄임말이고 its best 원래는 그러면 its의 뜻은 뭔데 그것 그것인데 이거 대신 온거죠 네 뭐 대신 온거에요 뭐 대신 온거에요 뭐 대신 온거에요 어 이게 지금 이어진거잖아 그치 이렇게 look at the boat it too fast 하는거에요 그러면 its 뜻은 그곳인데 무엇이 빠르다 무엇이 빠르다고 얘기하는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its 뭐 대신 온거에요 boat 대신 온거에요 오늘 안해요 어 몇 시 가야돼 저요 한 30분에 30분 전에 이거 아닌데 시험지 줘봐 네 내가 들어갔나 한번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할게 오케이 그래서 boat 남자야 네 남자야 boat boat 남자냐고 그렇죠 남자 아니죠 여자입니까 만약에 남자라면 he였어야 돼 또 여자라면 근데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니까 뭐로 대신하는거야 이스로 대신하는거에요 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fast의 뜻은 뭐에요 빠르다 빠르다가 빠른 눈치챘구나 빠른 무슨 시 안녕 어떤 boat 빠른 boat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다는 얘기 또 하죠 그렇죠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빠르다 그렇죠 빠르다 빠르다 라는 무슨 시로 바뀐다 그래서 빠르다라는 얘기 나머지 다 똑같아요 슬로우의 뜻은 느리다 에요 느린이에요 느린 무슨 시에요 똑같죠 오케이 오케이 fast의 반대말이 슬로우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와 니가 안해 지가 언제 끝날지 아네 민준아 할매 같아 고맙습니다